이슈 파워로 시작을 해볼텐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꼭 아셔야 하는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코스파트너스의 조연경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은 또 조연경 연구원과 어떤 이슈를 체크를 해볼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명품 골프웨어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런 패션업계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보다 상승을 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이후에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고 이렇게 패션 종목, 의류 종목들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전망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패션과 관련된 종목들의 최근 흐름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좋게 흘러나고 있고 소비주 관련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오늘 패션을 꼭 집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올해 특히 소비 관련 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보복 소비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외부 요인에 있어서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가 또 확산되면서 급격하게 좀 감소했던 이 소비가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한때 해외여행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해외여행을 못 가는 대신 고급, 이 여행비로 고급 명품 브랜드라든지 패션 쪽으로서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우류에 대한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은 사실상 뚜렷하지 않았지만 격식에 대한 관심도 좀 줄어들고 또 유행에 민감해지고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입었었던 뭐 노스페이스, 등산복 같은 이제 브랜드들이 굉장히 또 이목을 받았었고 또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내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브랜드, 좋은 우류를 입히겠다. 이런 또 수요가 굉장히 또 커졌기 때문에 뭐 SJ그룹이라든지 키즈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핫했었고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뭐 아까 이슈에서 나왔었던 이제 골프 수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골프 의류들 그래서 뭐 코오롱, FNC, LF 뭐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복 소비 심리에 따른 수요를 우리가 또 고급 명품 브랜드 쪽에서 굉장히 좀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보여지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실적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금 굉장히 실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상 좀 부진했던 사업들을 또 이제 배제를 시키면서 내실을 좀 다졌고 그리고 온라인 쪽에 있어가지고 판매 채널을 굉장히 확대시키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사업 다각가를 통해 추가 매출 확대를 굉장히 좀 확보를 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돌파구로서 마련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그 결과 대체적으로 의료주들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달성을 한 상황인데 이러한 보복 심리는 2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코로나 백신 보급 기대감에 따라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여행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서 좀 이동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이미 이 패션 쪽으로서 우리가 수혜를 받아온 만큼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으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코로나 완화에 따른 변화도 함께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실 부분은 아무래도 내수 소비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 쪽에서의 우리가 실적이 두드러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서 관심을 가져가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 국내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국내 브랜드만의 어떤 패셔너블함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서 사업을 굉장히 좀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업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